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나한테 거래를 제안할 만한 거겠지? 산후대학 이사장 일그가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 내역이에요. 뭐 이 정도는 회장님이 조사하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. 거기에 전 한 가지 더. 산후대학과 천비공사무소에 계약서를 첨부했어요. 이걸 가지고 단가를 후려치시든 이사장을 위협하시든 어떻게 쓰실진 회장님 권한이겠죠. 그 대가로 해상량이 원하는 건? 저 강찬빈 본부장이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. 우리 찬빈이를 두고 거래를 하겠다는 건가? 뭘 그리 예상 못한 척. 논란을 신용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? 회장님도 제가 순순히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요. 나야 당연히 해상량 정도의 야심 있는 며느리 나쁘지 않지. 하지만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야. 순전히 찬빈이 마음이 중요할 텐데. 내가 도와줄 게 없어서 유감이네. 그거면 좋갑니다. 굳이 막지만 않으시면 제 능력껏 도전해보겠습니다. 저희 두 사람 해방만 않으시면 됩니다. 그 조건이면 이 자료 넘겨드리죠. 설마 찬빈이 여자보는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. 아 찬빈아 나다.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지? 주소 보낼 테니까 30분 내로 도착해. 자 여기까지